우와! 예쁘다. 다르긴 다르지? 항상 다 보여? 어, 보여. 우리 둘 다 갈비탕을 시켰습니다. 갈비탕 기다리는 중이에요. 그 밑에 카페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그 베이커리 있는데, 예쁘다. 그러니까. 그래서 거기서 아까 직접 한 거지. 다른 거. 저쪽 봤다가 몸을. 하체만. 하체만. 치마 좀 내려줄래? 많은 걸 시키시네요. 시키라면서요. 변성? 응. 목선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쁘다. 지금 몸을 좋아 보인. 한번 뒤도 돌아보시고. 저쪽 창문 보시고. 뒷모습 한번 보여주시고. ㅋㅋㅋㅋ 전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와아... ㅋㅋㅋㅋ 성공합니다. 아르네. 맥주 한 캔 하고 싶다. 맥주? 시원하게? 응. 시원하게 갈비탕이나 먹어. 이제 밥 한 숟가락 뜨고 뜨거워. 밥은 일단 살게요. 된장국이야. 아니 나 이거 젓가락질 할 때 산물 특이하다 하더라고. 맞아 나도 봤어. 일본 영상에서. 여기가 젓가락질을 하는 게 특이하대. 저 이렇게 하거든요 젓가락질을. 약간 제가 예전에 유치원 때 연구를 해가지고. 이게 딱 잘 짚어가지고.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. 아 호박을 먹어볼까? 호박. 잘 찍으시네. 잘 못하는 거 같은데. 음. 이거 먹아 죽어. 음. 나 근데 갈비 이거 뼈 바르는 거 너무 귀찮아. 발라서 먹어야지. 잘 떨어지지 않을까? 갈비가 이렇게 있는데. 갈비를 찍어서. 맛있어? 응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밥 한 숟가락 먹어야지. 음. 맛있어? 응. 너무 맛있어. 밥 한 숟가락 먹어야지. 아 그래? 응. 바로 먹어야지. 좋겠다. 곧 전에 터뜨려. 오늘의 게임은 정신차를 참고하셨어요. 자. 나 이렇게 못먹는데 나 이렇게 못먹는데 이렇게 못맞네 지난번에 넘어갔어 얘가 길어서 보네 아 얘 빨대가 너무 길어 그냥 둘 이렇게 못먹어 아 이렇게 보기엔 형아도 안같이 많아 이렇게 먹어서 좀 모양새가 보기 싫어 약간 모양새가 보기 싫어 아 그게 그것 좀 해줘 셀카보 미안 약간 위로 올려야 돼 남친 컨셉 째남 일도 없어서 여기도 일도 없어서 일찍 학생이 일찍 일도 없어서 일찍 너 들어오게? 응 엄마야 왜 이렇게 다 잠깐만 야경 미쳤다 저기로 나가볼래? locals 여행히 일어난 tarde 자기소개 어디 한번 좋아? 나이도 그냥 야경 미쳤어 야경도 안 걸어 야경도 안 왔어 다음은 úsic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쪘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시 날씨가 안좋아? 어. 어두워. 호캉스 끝. 즐거운 호캉스였어. 안녕. 안녕. 거기서 인사해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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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